이거 먹어도 될까요? 이거 그냥 먹어도 될까요? 그럼 한 개 먹어봐 오늘은 유리 그거 크림 진짬뽕 크림 진짬뽕 만들고 싶어 I saw a recipe online called a 크림 진짬뽕 라멘 So I'm gonna make that 아까 아까 시험 끝난 다음에 유리는 그거 이마트 갔어요 이마트 갔어요 화이트 짬뽕 유리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만들고 싶어요 인터넷 볼 때 진짜 맛있었어요 볼 때 I bought all the ingredients 짠짠 진짬뽕 한입 속 피에나 소우우유 근데 유리 항상 이거 안 먹어요 짠짠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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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겠다 네 크랩 일부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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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했는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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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이런거 이런거 하면 그거 우지노 나와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? 이거 그냥 먹어도 될까요? 그럼 한개 먹어봐 왜요? 여기 있어 오이씨 아 양파 양파 오케이 양파 와 냄새 나와 와 냄새 진짜 좋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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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분 같아요 인분 물 조금 우유 조금만 조심할거에요 또 짬본 와 맛있겠다 오 오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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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오 qualities 짬뽕! 짬뽕 맛 나와요 오케이! 됐어 굿! 단! 와! 냄새 엄청 좋아 오케이 이거 잘 먹겠습니다! I'm gonna eat now My 10 years of cooking experience 와! 맛있다! 아!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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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크림이 파스타, 하지만 스티벌한 맛이에요 진짜 스티벌한 스티벌한 맛이에요 소세지의 볶음은 너무 맛있어 엄청 체스타일 이거 아마 10만원 정도 돼요 10만원 이거 맛있어 여러분 저는 이건 Gordon Ramsay approved 음 음 다시 만두 거예요 I will make this again 와 이거 소세지 진짜 맛있는데 조금 더 매콤해요 조금 더 매콤해요 조금 더 매콤해요 양파는 정말 매콤해요 양파는 더 매콤해요 너무 매콤해요 양파는 더 매콤해요 이 맛은 정말 매콤해요 너무 매콤해요 이 맛은 10량 경험이지만 그 윤탄면이 정말 매콤해요 저의 능력이 더 매콤해요 양파는 같이 먹으면 양파는 더 매콤해요 너무 매콤해요 안돼 이럴 méth nhiều 너무 매콤해 너무 매콤해 pe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